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오늘 또 누비다육에 이쁜 아이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비다육에서는 20%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쁜 아이들 20% 세일 받으셔서 한번 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서부터 볼까요? 이 아이가 꽃피는 염자입니다 이 아이가 싹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꽃피는 염자가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로 있는 이런 아이가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는 1만원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싹 물들면 아주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또 노란 황금빛도 물이 들어온답니다 이 아이가 노란빛도 들어오고 빨간색도 들어오는 여러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꽃피는 염자입니다 가격은 1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캐시미어 철화가 들어왔는데요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쌩얼도 엄청 많고요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전체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은 아주 초록한 모습이 약간 있어서 좀 그렇지만 사이즈는 엄청 좋습니다 이런 캐시미어 철화도 한번 또 키워보면 하죠 애원염속 아이들이 싹 이렇게 병풍처럼 뒤에다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병풍처럼 싹 놔두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도 얼굴 마담으로 하나쯤 불러보시고요 이 아이는 캐시미어 철화입니다 가격은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이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사이즈는 한 30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30cm 정도 될 것 같고 거의 다 30cm 정도 됩니다 캐시미어 철화는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가 상악이 들어왔습니다 상악은 12,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너무 착하죠? 완전 이렇게 대품인데 얼굴은 한 5도 되는 아인데요 12,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 특여 목접입니다 생얼이랑 같이 이렇게 철화랑 같이 있는데요 특여 목접 철화라고 합니다 가격이 엄청 착하네요 18,000원입니다 생얼 하나 포인트로 입고 이렇게 가에 쭉 생얼이 있고 철화가 이렇게 꼬불꼬불 잘 입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특여 목접 철화는 18,000원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21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1cm 두 개 있습니다 18,000원이고요 여기는 레몬노즈 철화입니다 25,000원 짜리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록한 모습이 더 많죠 가을 되면 언제 이런 모습이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진답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이고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또 로우 금인데요 너무 예쁘죠 로우 금은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로우 금, 국민이 금들을 좋아하시죠 이런 모습 너무너무 예쁘죠 핑크팽크 해가지고 얼굴 두수도 이렇게 많고요 목대도 꼴목대입니다 목대도 꼴목대인 이런 로우 금이 들어있고 가격은 2만 8,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2만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 금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3만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분홍 꼭지점입니다 분홍 꼭지점 이렇게 생겼는데요 분홍 꼭지점은 꼭지점에 빨갛게 핑크색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핑크빛이 없는데요 분홍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가격은 1만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당인이죠 당인금이죠 당인금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이렇게 당인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금직한 호랑 나비처럼 아주 나비 나비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고요 라인은 아주 빨간색으로 라인을 그리고 있고 금도 예쁘게 잘 들어있죠 이런 아이들 당인금은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아니 1만 3,000원이네요 엄청 착하죠 1만 3,000원입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당인금 1만 3,000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가 또 올팻이죠 올팻 1만 3,000원에 드립니다 올팻은 1만 3,000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가 또 오메가킨이죠 오메가킨은 9,000원에 드립니다 오메가킨 9,000원입니다 레몬 노즈입니다 레몬 노즈 레몬 노즈가 있고요 이 아이가 아직까지는 초록하죠 이 아이가 가을 되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레몬 노즈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또 덕양 갈매기입니다 덕양 갈매기 이렇게 생긴 아이는 1만원이고요 목대도 있어요 목대도 목대도 있는 이런 아이 1만원에 드리고 이 홍매와 철화입니다 홍매와 철화 홍매와 철화가 있고 이렇게 생얼도 하나씩 이렇게 포인트로 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어요 홍매와 철화가 잘 없는 아인데요 이렇게 달달 묵은 홍매와 철화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달달 묵어가지고 입장도 짤막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이게 잘 닫아진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싹 목질화가 살짝 돼가고 있는 이런 홍매와 철화 너무너무 이쁘고요 색깔도 이쁘죠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가격은 3만 8천원에 드리는데요 20% 세일 받으시면 한 7,600원이 빠습니다 한번 구매해 보시고 7,600원 빠지면 얼마일까요 한 3만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폴덴 시스가 아주 따글 따글 단단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폴덴 시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7천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파랑새입니다 네 오 묵은둥이 파랑새입니다 완전 묵어가지고요 빨간 새가 됐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13,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또 하얼라죠 하얼라 오 이런 머리두스 많은 군생이 들어왔는데요 가격 너무 착하게 들어왔습니다 만원에 드립니다 네 하얼라는 만원이고요 네 여기도 올패시 있네요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눈대리 군생입니다 눈대리 군생 네 눈대리 군생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눈대리 군생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마제스티죠 마제스티 네 마제스티가 이렇게 얼굴 3두로 되어있는 마제스티가 와 여기는 4두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또 분질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잘 묵어가지고 입장이 짤막해지 이런 마제스티가 들어있습니다 얼굴두스는 다 3두씩 돼있습니다 3두고 하나가 4두로 바뀌고 있고요 요런 마제스티가 오늘 만 3만 5천원인데 20% 세일 받으시면 7천원이 받습니다 그럼 2만 8천원 되죠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한번 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품어 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헤라입니다 헤라 네 만 3천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넘발디 금이 있고요 만원에 드립니다 네 누다도 있습니다 만원이고요 네 레몬 베리가 있고요 만 3천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팬지입니다 얼굴이 4두로 되어있는 팬지가 있고요 네 이렇게 와 얼굴 두스가 여기는 5두네요 네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만 3천원에 드리고요 네 요 산타루이스 군생이 있고요 산타루이스 군생 얼굴 4두로 되어있는 네 산타루이스 군생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거기에서 20% 세일 받으시면 7천원 아 8천원 되겠네요 네 여기 또 치솔송도 있습니다 치솔송 꽃대를 다 잘랐네요 네 요 아이는 7천원이고요 네 요 할로윈 철화입니다 할로윈 철화 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할로윈 철화가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할로윈 철화가 있고 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핑클 룹이고요 오 아주 건강한 얼굴로 지금 머리두스는 엄청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네요 열두로 되어있는 핑클 룹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또 니카 금이 엄청 단단해가지고요 아주 짱짱하게 생긴 니카 금이 있고요 가격은 만 2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할로윈 철화가 있고요 할로윈 철화는 7천원에 드립니다 할로윈 철화는 7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골드, 골든 글로우입니다 골든 글로우 얼굴 삼두로 되어있는 골든 글로우를 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착해지겠죠 3천원이 뺐습니다 네 요기가 또 레몬노즈 골드 금이 또 들어왔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레몬노즈 골드 금입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오!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이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3만 5천원입니다 머리두스도 이렇게 많고요 네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레몬노즈 골드 금 조금 더 백금보다는 살짝 요 아이가 더 비싸더라고요 몸값이 네 목대도 살짝 있어요 이렇게 목대도 있는 요런 아이 골드 금이 들어있고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하나에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피코키 철화라고 합니다 피코키 철화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지금은 초록해서 네 조금 달궈야 될 것 같죠 피코키 철화는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가 또 백하라 철화가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백하라 철화입니다 네 요렇게 쌩얼이 이렇게 있고요 네 쌩얼이 같이 있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와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네 목대는 요렇게 있어요 목대가 네 목대가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하얀색 목대입니다 네 열심히 앞으로도 클 것 같아요 네 쌩얼도 많고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금 달궈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좀 오우 쌩얼이 이렇게 많아요 우와 네 사이즈 엄청 좋고요 네 데리고 가셔가지고 달달 달궈시면 네 가을쯤 되면 이뻐지겠죠 네 와인은 28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8cm 네 백하라 철화입니다 백하라 철화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한 거의 30cm 되네요 30cm 네 요 백하라 철화는 오늘 4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8,000원이 받습니다 8,000원 그러면 한 3만 2,000원에 이런 아이에 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품어 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노블입니다 노블 오 노블이 아주 엄청 멋있죠 라인은 아주 더 점점 더 빨개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쁜 아이가 이 노블인가 봐요 너무 이쁘죠 네 요런 노블이 있고요 한 개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6,000원이 받습니다 네 여기는 백금왕성 철화가 있고요 백금왕성 철화 두 개 있습니다 네 요기 로슈라리아가 엄청 큰 사이즈에 로슈라리아가 있습니다 와 화분이 넘쳐나가 가지고요 여기 막 옆으로 넘쳤습니다 이렇게 12cm인가요? 14cm인 이 보드에 넘쳐나갔습니다 네 요 아이는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TP군생이고요 TP군생 얼굴 두스 엄청 많죠 얼굴 두스 이렇게 많은 TP군생이 있고 가격은 2만 8,000원에 드립니다 네 20cm가량 되는 것 같아요 2만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나울입니다 나울 엄청 대풍 나울이 있고요 네 완전 큰 대풍이고 나무 목질화가 됐어요 완전 네 요렇게 나울이 엄청 많습니다 예 이쁜 나울이 많은 아이 여기 많은 곳이죠 이쁜 나울이 많은 곳 예 요런 사이즈는 한 30이 넘어갑니다 예 요런 사이즈에 나울이 4만원에 나왔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예 요런 아이들 4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니가라는 아이입니다 니가 네 니가라는 아인데요 피멍이 멋진 아인데요 지금은 피멍은 안 들었습니다 예 요렇게 모두 얼굴 있고 삐릉 둘러 한 바퀴 자구가 달려있는 니가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시에라죠 시에라 네 시에라가 요렇게 목도리를 삥 둘러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시에라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홍페페입니다 홍페페 네 오 이렇게 이불 싹 오므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홍페페입니다 네 요런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누룽지 한기가 꽃 한기가 누룽지 한기가 나는 아이죠 네 꽃은 지금 피지는 않았는데요 네 꽃이 피면 딱 이렇게 누룽지 한기가 그렇게 고소한 향기가 난답니다 네 요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하이트 엔젤이 있고요 네 하이트 엔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요 아이가 하이트 엔젤입니다 네 요 아이는 얼굴도 수도 꽤 많은데요 가격은 2만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은 2만 5,000원에 드립니다 분을 엄청 바르고 있죠 하이트 엔젤 한참 요즘에 저쪽 대륙 쪽에서 상인들이 많이 가져가서요 인기가 많답니다 요 아이가 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2만 5,000원이고 네 요 아이가 골드 윈입니다 골드 윈 요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골드 윈는 이렇게 있고요 네 요 러블리 로즈가 아니 피어러브죠 피어러브가 이렇게 있고요 네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엘샤 군생입니다 얼굴드 수가 총 5두로 돼 있는 네 총 5두도 있고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얼굴드 수가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엘샤 2만원이고 여기 조한 다니엘이 이렇게 오 조한 다니엘 입장 뒷면이 예쁜 아이죠 요 아이는 입장 뒷면이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는 조한 다니엘입니다 15cm 보트에 이렇게 꽉 차있는 조한 다니엘이 하나 있고요 가격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블랙 다크호스 네 다크호스 네 다크호스 13,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입장 자체가요 특협 옥접처럼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여기는 누벨라가 하나 있습니다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도 이렇게 비욘세 무지개 금이 들어와 있죠 비욘세 무지개 금 요게 엄청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온값이 거했던 아이죠 엄청 거했던 아이가요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만원이라고 합니다 만원 거기에서 또 특 뭐죠 그 20% 세일 받으시면 8,000원이 됩니다 엄청 착해졌죠 네 비욘세 무지개 금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3만원씩 했죠 네 만원에 드립니다 네 베이비 핑거가 두 개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아이가 트럼소입니다 트럼소 생장점이 빨개지는 트럼소인데요 지금 생장점은 아직 빨갛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분은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요 네 이 트럼소 얼굴 2두짜리 트럼소 하나 있고요 3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드라큐라 철하가 들어있습니다 드라큐라 철하 이렇게 지퍼로 엮이고 있는 드라큐라 철하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피몽으로 아주 엄청 피몽이 멋지게 들어오는 아이라서요 인기가 많습니다 드라큐라 철하가 네 만원이고요 네 요 누누어딩 금이 또 들어있습니다 누누어딩 금 네 요 누누어딩 금이 칠복수의 금이라고 하죠 네 칠복수보다 더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네 누누어딩 금 만원에 드립니다 아주 착하게 나왔네요 네 요 아이가 또 데이비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데이비 완전히 빨개가지고요 너무너무 예쁘죠 입장도 통통하고 얼굴 주스도 꽤 많아요 둘 넷 여섯 여덟두네요 여덟두 네 요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네몬베리인데 라즈베리 아이스네요 라즈베리 아이스 네 라즈베리 아이스가 있고요 가격은 만삼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샤올렌시스 군생입니다 샤올렌시스 이렇게 고주얼굴 가운데 있고요 빙 둘러 자구가 달렸습니다 샤올렌시스가 물들면 진짜 이쁘죠 샤올렌시스 2만 8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또 온슬로 군생입니다 엄청 큰 대품 온슬로 군생이 있고요 얼굴 하나 사이즈만 두요 한 20cm 거의 될 것 같아요 엄청 큰 대품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금방 자구를 달면요 어마어마하게 달죠 네 여기 지금 자구를 엄청 울리고 있습니다 완전 큰 대품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품 하나씩 좀 빌릴만 하죠 네 이 온슬로는 5만원인데요 오늘 특가 세일 받으시면 4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네요 한 32cm 가량 되네요 네 온슬로는 오늘 5만원입니다 네 요 멕시코 로즈가 있습니다 멕시코 로즈 네 요렇게 얼굴 두수가 꽤 많은 멕시코 로즈가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멕시코 로즈 18,000원 세일 받으시면 또 착해지겠죠 네 요기는 라이토가 있고요 라이토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실버킹 금이 있고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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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